어떻게 대성공 드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어떤거요? 만찬이요 아 만찬? 아우 무슨말씀하시죠? 그냥 있는거 주소 먹었죠 아 공격력 900짜리인가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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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는거 먹었어요 모르겠네요 무슨 만찬인지는 그냥 그런거 뾰식 안해가지고 아 네네 엄청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셨다는데? 아우 무슨말씀하시죠? 그럼 추자탄집 안합니다 데뷔런터에요 선생님 아 오케이 저 방 한번 파주시죠 들어갈게요 아 네네 제가 방할까요? 아 네네 음 하긴 그런거 막 찾아다니는거 좀 추잡하긴 하죠 뭐 아 그런거 에이 스펙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그 아우가 대결하자고 하면서 18각으로 내릴 수 있으면서 30각 굳이 끼고 가겠다는 저 추잡하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30각 끼셔도 돼요 에이 에이 무슨소리세요 에이 18각 끼시면 제가 그냥 이기기 때문에 안되지 아 안돼 안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시급하기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아 네네 아 네네 근데 이제 또 안한건 본인의 잘못이니까 그쵸? 아 그쵸 그쵸 어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것 또한 실력이죠 운도 실력이고 솔직히 만찬찾는 그 노력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대성공을 위해서 이제 항해를 하시면서 이제 항해를 하시면서 아 아 아 아 아 저 제가 큐티 봉선생님으로 방 만들어놨어요 아 오케이 네네 또 상남자의 대전이기 때문에 상남자 맞으신..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 죄송합니다 상남자 맞으시죠? 아 이거 내가 이겼다 이길 수 밖에 없네 아 제가 구멸이 3개에요? 아니 뭐 부캐한테 그렇게 멸할 많이 줘요? 아니 무기가 21강이네 아 이게 아 그 약간 비슷할래나? 무기 무기가 내가 하나 높으니까 멸하 야 무기도 높고 야 하드가 뭐 화려하네 허어 야 이거는 뭐 윈퍼 같으면 좀 그렇긴 하겠다 시청자분들 받아갈까요? 아 그쵸 그쵸 네네 일단 저희 조.. 무조건 같은 파티여야돼 모든 조건이 있어요 똑같아야되니까 상남자에 근데 이왕 역시 블레이드가 조금 저기 아 워러드 분이 오신다고요? 워러드 오시면 오시는 분 계시나 좀 보고 아 보고 야 뭐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계세요 하브 일사를 안민 분들이 자 근데 아 저희도 아 남바 30각이네 아 저 남바 30각 저보다 저 홀라분이 좀 더 우리 파티랑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하실거에요? 아니 그럼 딜이 몇퍼가 증가하는거에요? 카드덱으로 잠깐만 15퍼에다가 3점 와 거의 19퍼네 데미지 증가가가 와 아 잠깐만 8메라락도 하나 살까? 나 지금 10만 볼 있는데 선생님 지금 그 뭐야 뭐 이상한거 뭐 저기 뭐 가지무침 드실때 저희는 뭐 했어요? 육종 돌고 아르고스 돌고 오레아 돌고 낙원 돌고 끝도 부족해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는 시간인거죠 저 8메라를 하나 사야겠네요 잠시만요 떼높이를 살까 몇퍼 증가지? 아 해봤자 3퍼 증가야 아 너무 맛없는데 그죠? 아니 3%면 사실 뭐 남바죠 얘기니까 핸디캡으로 사셔도 돼요 네 흠흠흠 하아 흠흠흠흠흠 흠흠흠 그지 아니 3관 3관은 안 돼요 3관은 그거 3굽이 아니잖아 4관만이잖아 아 근데 세우라제는 리퍼한테 얼마나 돼요? 드릴 때는 아 라제는 별로 안 좋고 그냥 그냥 쓰는거죠 딸도 죽었나 혹시? 아 그니까 세우라제는 거의 없어요 그 효과가 아 근데 그거 왜 풀다가 돼 아 이거요? 약간 섹시하잖아요 난 엉덩이만 치겠다 엉덩이를 치지 않는 직업은 선택하지 않겠다 아 이거 리퍼한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력 12퍼 증가요 그니까 이제 세곱이 18각보다 훨씬 세니까 5% 정도 세잖아 아 12%나 증가돼요? 네 아 그럼 뭐 30각이나 또이 또이 하네 근데 야 남바절 그쵸 받 아 거기다 또 이제 쌀거숲으로 안정성까지 챙기시고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지 근데 전 또 상남자여가지고 쌀거숲을 안껴봐서 그러는데 혹시 어때요? 제가 한 번 쌀거숲은? 아 쌀거숲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네 그 물약값 좀 아껴주고 아 아껴주고 아 네네 뭐 그런거죠 오오 그렇구나 네네 아 저 물약을 아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으흠 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혹시 네네 그 만찬은 진짜 무공 900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 그냥 그 대충 있는거 눈에 보이는거 먹었어요 흠흠 음 네네 어 그렇게 조작하는 사람 아닌가 근데 저는 조금 오픈마인드인게 저번에 한우마탄에서 거의 떡실신을 당하셔가지고 되게 죄송스러워갖고 세굽이 삼십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약간은 좀 제가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 600짜리 먹었어요 900 뭐 아 나 일부러 찾아 먹었어요 600을 어 저 600이다 대성공 아니다 빨리 가야지 그 of 물마빵에 다가서 고생하거든요 안 먹었어요 저 만찬 안 먹었다고요? 그 뻔히보일 것 같은데 그 버프창에 흫 employ 혹시 네네 그럼 그냥 들어가기 전에 가위거보나 하고 들어갈까요? 어 그러죠. 2관은 뭐 어쩔 수 없지. 네네, 2관은 어쩔 수 없지. 마지막 라뜰이네요. 사실 그... 아, 이러면 이제 블레이드분... 자리를 옮기시나? 잠시만요. 조금만 추잡스럽게 가볼까요? 조금만 추잡스럽게? 아, 되게 추잡스러우신 그런 스타일이구나. 뭐라도 싫어하시나, 혹시? 좋죠, 든든하죠, 든든하죠. 솔직히... 솔직히 뭐예요? 왜 말씀을 하다 마시죠? 아, 근데 보석이... 아, 멸하가 너무 많은데? 어 뭐야, 어디 가셨어? 튕겼나? 이게 못된 짓 해서 그래. 아, 긴장했네, 사또님. 긴장 가득하신 듯. 으유... 만찬, 뭐, 무공 구별 먹대. 잠깐, 나 팔멸이라도 살까? 혹시 그... 리퍼 구멸 잠깐 빌려줄 사람 없나요? 바로 반납함. 대여료 있음. 혹시 구멸... 아니, 하나만이라도. 라그, 떼높이라도. 라그는 8레벨 쓸게. 하... 없나? 빌려줄 사람 없나요? 하... 없나, 어디? 아, 질 것 같은데. 아, 스펙이... 무기가 내가 이리 높긴 해. 아, 근데 여기... 이게 남바절 서포시 옆으로 가야된다니까. 혼란이 뭐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구홍이 락도? 쉐도우닷 구홍인가요? 킹꿀립, 내가 대여로 드림. 대여로는 문어코인이랑 문어코인 이거 가격 변동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문어코인도 좀 있구요. 그... 골드도 좀 있어요. 그럴까? 공대장 달락으로 바꾸자. 근데 진짜 랜 뽑이다. 얼마나... 긴장했으면... 어, 오셨네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얼마나 긴장을 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긴장을 하신 거예요. 어서, 어서 오시죠. 방송 얼른 켜세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패배가 방송에 노출이 되는 것도 되게 이제 불편하고,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럴 수 있어서. 그쵸? 일단 1사만 가고, 그 뒤엔 어떻게 되려나? 글쎄, 일단 1사만 가시죠. 찌는 오이고가... 그것도 맞긴 해. 아, 근데 저... 사실 이번 주 저... 노말 육관 솔프를 할라 하긴 했거든요, 오늘. 노말 육관 솔프를 할라 하긴 했는데... 5, 6먹어 같이 가야 되고. 이거 내가 워러드 골라봤는 줄 아시겠다. 아, 맞아, 그것도 맞아. 아, 말, 맞아요. 예, 아마도. 그러 일반. 그 팟 랩 하나 사까? 연락. 아, 아, deleting 30 강 압수. 아, 내가 그냥 척이ib idiot.. 아, 내가 studies researchers... 아 남바전 30각은 조금 아 근데 이거 내가 이길 내가 이기려면 진짜 운이 좋아야 돼 사또님이 샷건 연사를 쓰는 순간 얘가 점프해서 도망가야 되고 스펙이 어느정도 좀 있어 하지만 무기는 내가 1위 더 높아 그게 의미가 있을까? 아 어디갔어 왜 도망갔어 근데 좀 겁나긴 하신 것 같았어 램 뽑 아 떼노퓨 8레벨 살까? 8레벨 살까? 8레벨 살까요? 떼노퓨? 어디가지? 방제 바꿨음 아 진짜 1시간? 아 안되겠다 그럼 에이 어쩔수 쩔수 쩔수 킹꿀림 쩔수 겁쟁이란 말 하지마세요 귀엽잖아 솔직히 가장 귀여운 소년은 중학생 느낌이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모두들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긴장감이란게 램 뽑 부끄럽다 라는 그 좀 말이 맞네요 아니 램 뽑이 아니라 왜 이러냐 이거 아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한 10줄 20줄 남았을 때 일부러 램 뽑 하면 되잖아 연습하셨구나 아 죄송해요 어 왜 이러냐 컴퓨터 컴퓨터가 아니라 이게 왜 이래 아 인터넷이 아 네네 인터넷이 갑자기 멀쩡했는데 어 참 아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다 됐다 어 금방 들어갈게요 아 넵 천천히 오시죠 네네 3초만 딱 기다리지만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이런식으로 하다가 아 핑이 좀 티네요 이런식으로 아 말씀하시면 저 그런 추잡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추잡한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뭐 이 키 많이 듣긴 했어요 평소에 뭐 어떤거 드세요 어떤거 말씀하셨죠 다시 뭐 레이드 가시면 평소에 뭐 어떤거 드세요 뭐 섬멸자 드세요 투사드세요 보통 잔혹한 혈투자 아니면 혈투사 아니면 스펙 너무 좋으신 분은 진 진섬이죠 뭐 섬멸자 아 잔혈 말고 먹어본 적이 없어 잘 몰라가지고 아 아 그러니까 잔혈을 드시긴 하더라구요 한우마탄 때도 근데 저보다 약간 밑에 있긴 했는데 둘 다 잔혈이니까 무궁 900짜리 만참 먹었으면 제일 추잡한 에이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노력이에요 로네님 그 너무 예 그러지 마세요 저 되게 좋은 누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에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다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에이 지금 저 뭐지 저 뭐지 소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제 그니까 그 좀 바꿨어요 뭐로 바꿨죠 팀사또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하하 확인하셨나요 하하 확인하셨나요 어 오셨다 아 네 네네네 아 네 워 워로드 워로드 이제 받으시죠 저는 사실 그런거 시너지 신경 안써서 그럼 혹시 이 파티로 가실래요 아 아니 아니 근데 공평은 해야지 아 잠깐만 저 제가 공대장 주시겠어요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네 제가 바꿀죠 아 오케이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못 넘기겠는데 네네 그럼 혹시 아니 이 파티에 뭐 피장같은거 좋아하시면 뭐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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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방제 좀 바꾸려고 아 방제요 어 네네 네네 몰래 옮겨놨어 모르고 있어 응 몰래 아 흉증 혐오하시는구나 임파님 신청하고 계시고 싶으신데 받아도 되나요? 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오케이 가시죠 공대장님이신데 이렇게 가시죠 아 아 선생님 이럴거면 저 또 바드님이랑 붙여주세요 아 왜 아니 우리 바드님 있는데 어어 아 아니 그 임파님 너무 사랑하는데 공대장님이 별로 안좋아하시는거 같애가지고 음 오케이 좋아요 요정도 아 이거 지겠는데 아 어떻게 이기지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 아니 뭐 대성공까지 먹었어요 바드 천상에 공속이 달려있어서 그래요 아 공속때문에 아 저 네네 신속기반으로 하는 그런 네 미지한 캐릭터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제 공속이 중요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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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저 보석 하나만 사도 될까요? 8레벨 하나만 살게요 플리마이트 흠흠 흠흠흠 흠흠흠 아 왜그러시죠? 홀리나이트 되게 혐오하시나요 혹시? 아 아 홀리나이트는 있는건 아닌데 저도 바드를 워낙에 사랑하다보니까 아 네 오케이 저 아 네 9 8 8 오케이 신부 됐나요? 아니 그 저기 홀레님도 있고 저기 왜 옆에 임파이터 흠흠흠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임파 진짜 사랑하는데 임파이터가 왜 여기 저기 흠흠흠 오케 가시죠 고고 흠흠흠흠흠 흠흠흠 오케오케 갑시다 네 갑시다 흠흠 아 어서오세요 아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거 있잖아요 왜 저 왜 가끔씩 명절 같을때 저희가 놀러가면은 이제 귀여운 이제 사촌동생분들 뵙고 하면은 사촌동생들 보면은 져주고 싶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귀여운 사촌동생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니까 얼마나 긴장했으면 랜을 뽑아 아 아 죄송해요 제가 그 그 투사강투 이런거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가보죠 그니까 얼마나 긴장했으면은 랜 뽑까지 하시고 這一 Gel 전망 공폭 아니 utor 소녀대연, 소녀대연이라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 고용님 어제? 어떤 거 말씀하시죠? 어떤 스트리머 분이 뭐 귀요미송 이런 거 부르시던데? 아아 상남자는 애교 같은 거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안 부르긴 하던데 어떤 스트리머 분은 또 이제 귀요미송 이런 거 부르시더라고요. 아아 뭐지? 누구지? 그래가지고 저는 어? 이상하다. 상남자가 애교가 있을 수가 있나? 어? 아 네네 아 네네 좋네요 네네 좋아요 굿 뭐 이렇게 딜 하신다고 뭐 말씀 못하시고 아 저 저 되게 그 오픈마인드랑 그 에 그 뭐지? 아 근데 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되게 편한 마음으로 게임하는 중 아 아 아 어디 에이 그 세구비 30각 선배님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 어디인지 모르겠지 아 아니 그럴 거면은 카드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 아니 뭐 귀찮아서 안 하고 그래서 안 하고 하면은 카드작은 누가 하나? 아이 죄송합니다 네 아 사랑을 많이 받으시네 아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하네 아 그러네 어 되게 잘 피하신다 그럼요 배가 보니까 배가 보니깐 배가 보니깐 배가 보니깐 배가 보니깐 배가 보니깐 스킬 맞으면 안 되죠 네 어 오디오가 비는데 선생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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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네네 마음 편히 하시고 응 내가 뭐 채워도 되니까 오디오면 끝 네네 끝 근데 원래 이게 중학생 소녀들이 말도 많고 귀엽고 이런 거 아시잖아 다들 음 아 스트리머인데 지금 나는 남다라서 오디오를 안 채우겠다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제 귀엽단거지 그만큼 멍멍이나 줘버리기 나는 딜이나 하겠다 이런 마인드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 안풀어요 아 그 아 끝났네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저런 게 봐봐 저렇게 일부러 감금 당해서 주요 스킬을 저 감금 푼 데 쓴다니까요 저런 거 다 계획되고 의도된 거 행 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안 풀어주셔도 돼요 저는 아무리 딜빵이지만 저는 공대원들의 클리어와 공대원이 안전이 우선인 사람이라 음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선생님 그런 마인드 이해해 볼게요 저 에스더스는 그 1초 때문에 드린 거 아니에요 혼란인 공대장 에스더스는 1초가 아 야 야 해 좀 어? 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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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까지 계산하셨구나 아 거기까지 계산은 아니고 이게 아 제가 애썼으면 좀 렉 걸리더라고요 요새 게임이 아 애썼으면 렉 걸린다 요새 공대장 잘 못해요 그래서 아 뭐 아니 기믹 수행은 하셔야죠 선생님 형이 형이 제게 잘 못할게 아니에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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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그 모를 수 있는데 그 같이 간 분이 좀 도와주시면 될 듯 트라이 단계셔서 아직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트라이 단계라 진사박스 리커님께서는 또 이제 그냥 캐리 해주시겠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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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트라이한테 뭐 단열 쌓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 그치 그치 아 그 근데 약간 지갑은 못 이긴다고 하는데 어허 노아는 페이투민이다 아 페이투민이다 아니 그 그 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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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는 페이투민인가 노아는 페이투민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허 오케이 네 아 상당히 기대해줘 아 근데 얼마나 셀까 우리 그 세곱이 삼십각의 그 대원이면은 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근데 좀 트라이잖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프라이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네네네 고용이니까, 우와 악사시네 근선의 대표 진짜 악사 아 그쵸 그쵸? 아 또 알아봐 주셨네 그럼 있겠네요 악사들은 그 일반 유저한테 지면은 악사 총원 반납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 저는 그렇게 뭐 부담스럽게 게임한건 아니라 아 아 오해세요 오해 오해 아 오해 오해 음 아 역시 대언 이게 대언인가 쉽기도 하네요 아 뭐야 없어졌네 대신 뭐 딜각 보고 이런거 아니시죠? 저요? 아 그냥 뭐 엉덩이가서 치면 되는데 뭐 어려울게 있나요? 딜각이? 네 네 봉룡님 보고 악사를 저도 한번 따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쵸? 뭐 악사 별거 있나 그냥 시간 투자하면 되는건데 뭐 뭐 카드작이랑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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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사들은 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악사 비하바론 안되는거죠? 악사 비하바론을 제가 했다구요? 왜요? 아 아 아 아 오케오케 어 그거 만큼 저는 악사가 없으신 분들에게 도전하세요라는 그런 멘트를 드린거죠 되게 부정적이시네 아 악사 있으신지 말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공략 영상 보고 왔는데 그냥 또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때는 이제 가운데서 굴력하고 위치 찾아가야 된다 그런 공략을 보고 왔어요 역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우시네요 차라리 더 열심히 해야죠 폴리아 깔아라 율법 깔아라 이 자식아 아하 되게 권위적이시구나 아니 그 힘구 좀 그만 드시죠 대현님? 힘구를 몇 개를 드신거에요? 아 이게 그 고아는 고아한테 깔아두는 거 아 그게 약간 유도가 되는게 있구나 아니야 아니야 오해 근데 역시 제가 아 근데 이게 소녀의 마음은 갈대같고 잘 알기 힘들다잖아요 이게 진짜 중학생 소녀심장 우리 사또님과 함께하니까 네네 아 저 노력중 노력중 아 쳤어 보셨죠? 아니 뭐 카운터 안치고 뭐하시죠 지금? 아 역시 공략영상 많이 보셨네 카운터를 놓쳐본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 아 약간 중요 중요 그 중요 기믹이라 기믹 아 아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아 어디가 아 왜 반대로 눌렀지? 아 내 각성기 바닥에 썼네 아 아 아 아 누구야 나 가족사진도 못들겠는데 아 아직 몇개 쓰셨어요? 저요 두개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어 뭐야 아 아 살살했는데 이렇단말야? 아 죄송해요 틀라인데 아 아 크흠 크흠 아니 그게 레이드 오는데 머리에 고양이 쓰고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안하는 그런 복장? 복장 불량인데 조잡한 짓거리를 갖고 있는 네 내부는 뭐 어떻게 하.. 내부는 뭐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 오케이 저 내부.. 내부 갈게요 자녀를 놓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들을 왜 안 썼지? 아 그래요? 아 두 개? 아니 근데 너무 빨리 밀리지 않았어요? 난 쓸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어 전 겁쟁이니까 시정 들고 갈게요 아 아 네네 하남자들이 여기서 시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아 네네네 아 네네 혹시 그 하남자.. 아 네 저 하남자라 자 여기서 스킬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 네네 상당히 편한 운중 네.. 세도 트랩 보석 어디갔지? 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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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랩 오랩이.. 야야! 보기! 왜 돌려! 나 스킬 뭐 안 바꾸고 온 거 아니겠지? 아, 감사합니다. 아, 포도알 확인하셨구나. 다녀올게요. 오케이. 아, 나 이거. 아아아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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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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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 에, 에. 별일 없습니다. 아, 설마. 사람들한테 시종까지 들고 가셨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저. 불 좀 켜주실래요? 아, 불이요? 아, 여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다른 기자분들 놀고 보고. 선생님, 그 마이크가 끊겨요. 아, 마이크. 아, 끊기, 끊기고 있긴 한데. 더 엉덩이 없어요. 그래. 노력 중, 노력 중. 아, 백을 왜 안 주냐고. 어, 개빡치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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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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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아, 네이버까지 가셨는데, 최정. 어? 어? 아, 인마. 야, 야! 야, 너 뭐해. 어, 어디 갔어 내,. 내, 영매. 아이, 잠시. 어디 갔어? 깜만 어디갔어 우리 파티야? 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내 부서서서 없다고 야 어디갔어 아니 있어서 왜 보는건데 혹시 그 아 네네네네 왜그러시죠 뇌물이요? 아이 그런일 없죠 아니죠 아니죠 잠깐 숨긴동안 혹시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다들 이제 귀여워하셨어요 여리여리한 그 램프 보고 귀여워드를 하셨어요 공표도 좀 귀엽긴 하더라구요 흠 아 바쁜건 아니고 그냥 그 항상 저는 승부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거라고 최선을 다하지만 스트리머가 오디오를 띄워도 된다 아 이런 느낌인가요? 아 네 그죠 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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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당히 즐거우는 중 앞친 또 피자 아아 왜이럴까 얘 오늘 어디가 어디가 야 너 어디가 야 프로장 어디가 아이 괜찮아요 그 트라이 레벨일 때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다들 이해하실거에요 아 오해할 뻔 흠흠 흠흠 아 자도 없으니까 힘들다 흠흠 아이 트라인데 스포서분이 안계셔가지고 트라이면은 좀 힘들진하지 아 맞췄다 오 야 기믹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저 죽는거 아냐 아 아ια아냐 아 왜 기절이 안 맞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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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본 그 제가 한얘긴 아닌데 공략영상에서 시종들구 내부에서 죽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앗앗 어어어 어어 어 왜왜왜왜왜 안보여요 안보여요 안보인다구요 어 아 보여요 보여요 아 깜짝이야 허어 잠깐만 아 에.. 허어어어 안돼어어어 하니 말이세요 헉 설마?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네 잣됐다 x3 잣됐다 x3 나 시전 없는데 아 됐다 하아 이게 진짜 야 와뿐이 왜 없어 으아! 아허허허허허 뭐야 아! 설마? 아니죠 아니죠 아하 어허허허허 하아 하아 오 이거 잘하시는데? 설마 한 번도 안 나왔나 맞지나요 설마? 아 네 그쵸 그쵸 아 다행히 죽였네 아 아 아 외부에서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아니다 근데 외부가 이 정도면 뭐 어 어 식은땀나네 와 나 죽었으면 얼마나 놀렸을까? 와 와 와 진짜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외부 내부는 뭐 잔열 전결하면 되겠죠? 네 아 그치 내부인데 잔열 못 먹으면 말이 안되지 그쵸? 네네 뭐 설마 외부에서 잔열이 뜨면은 그건 또 와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거야? 외부 잔열이면 아 아 그치 이게 맞지 아 그치 사실 외부는 외부는 아예 그것도 못 들어가는게 맞지 그 사진에도 못 들어가는게 맞긴 하죠 응 응 왜냐면 또 화델이 이제 죽고 맞고 음 음 음 음 삼간문이네요 삼간문 삶 근데 이제 뭐지? 아 아 아니다 아 잘하셨어요 근데 트라이urança 아 그럼 아 트라이너벨이 이게 왜냐면 저희가 뭐 트라 pensar 때 권장 스펙이 있잖아요 보석이라던지 근데 이제 처음 트라이아이시는 분이니까 구멸이 여러개 있어도 트라이 레벨이잖아 트라이 레벨이 이게 왜냐면 저희가 트라이 할 때 권장 스펙이 있잖아요 보석이라던지 근데 처음 트라이 하시는 분이니까 구멸이 여러개 있어도 칠멸을 많이 낀 부캐한테 당연히 밀릴 수도 있는거죠 리퍼는 부캐다 리퍼는 쌀캐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른 분들 부캐로 오신 딜러분들 을 위해 사진을 오늘 찍어주셨으니까 방금 사진기사로 스펙이 높아도 사진기사를 할 수 있는거죠 저는 그런거 싫어해요 그 스펙에 사진도 못나오냐 이런거 아우 개극혐함 진짜 개극혐함 1581레벨에 구멸이 3개 들고 가족사진도 안나오고 뭐했냐 이런거 싫어하시더라도 그런거 저는 신경안쓰니까 시청자분들 너무 뭐라하지 마시라고 오화 아 혹시 그 별디는 좀 하시나 아 별디 아 기가 막히죠 유튜브에서도 이제 논안나 별디를 좀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구요 아 논안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저희 둘이 하나요 저는 프라인더 한번 해보고싶네요 한번 해볼까요 영상만 봐도 알겠더라구요 아 나 논안나 할 때마다 긴장되던데요 아 이게 약간 크리 안 뜨면 아냐아냐 뭐 뜨겠지 아 뜨겠지 아냐아냐아냐 노난나 아니 저 노난나 리트 나질 않아요 나질 않아 그쵸? 무서우면 전혀 안 무서워 혹시 색깔 뭐 좋아하시죠? 아 뭐 저는 뭐 일단 정렬의 빨강이라 잠깐만 판호하겠습니다 네네 자 저 스킬 좀 바꾸고 잠시만요 아 오레벨 보석도 빼셔야 돼요 아 네 아 뺐구요 홀라님 1파티 오시고 오케이 됐다 홀라님 1파티 오시고 에스더는 홀라님 드리고 오케이 세팅 괜찮은거 같네요 저희 어 그 혹시 뭐 배대 뭐 아대 들고 가시나요? 아 근데 이게 저희의 클리어를 위해서 시정을 혹시 뭐 들고 가시죠? 약간 고민 중이긴 했는데 드래그 중이긴 했는데 혹시나 누가 죽으셨을 때 네네 아니 저는 공대원분들을 위해서 자기는 시정을 들고 가야죠 아들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저 잠시만 방송 좀 한번 봐 볼게요 아 네 네 보세요 보세요 시 시정을 드신 거 맞나요? 그럼요 그럼요 시정을 들고 가야죠 그럼요 들었잖아요 보이시나요? 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바꿀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갈게요 바로 바로 출발할게요 바로 출발하시죠 잠시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암수 암수는 드는 게 낫겠죠? 뭐 회수 그죠? 어 나 스킬 스킬 아 그럼 나 뭐 편하신 것 같아 제가 편하신 것 같아 아 스킬 바꿔 보고 잠시만 나 나 편하신 것 같아 아 정신없네 아 정신없네 보석 아 왜 이렇게 바꿀게만 어? 오케이 됐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유대감이 아직 못 믿겠다 아 응원해 주지도 않네 그냥 다들 진짜 암살할 것만 생각하고 있네 이게 맞나 어허허허 아니 아 근데 질문 거기 세 명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세 명이 올라가요? 두 명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랜덤으로 죽어? 어 그건 안 해봤네 아아 문양 후회 거기 공략집에 좀 나와 있었나요 트라이에 아 여기 트롬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니 오늘 알려주신다 하셔가지고 콤파티 잖아요 아 한 명 죽어요 랜덤? 어 동호님 길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마이크가 길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지금 어 지금 파티원 한 분 한 분 아이디 보고 있어요 제 이름 기억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럼 혹시 1파티 홀라님 아이디가 뭐죠? 1파티 홀라님 아이디 한..어 별빛 한 모금 예 네 오케오케 별빛 어우 사과 멋져 죽였던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네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딜탑마러 마이크가 끊겨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어디 간거야 얘 형 혹시 보여주시나요? 리퍼 카운터? 리퍼 뭐 다 가능합니다 아 저요? 아 나이스! 카운터 굿 카운터 굿 어 아니 리퍼 다 가능한거 아니었네 아 가능한데 그 누가 질척거리면서 엉덩이만 치고 있어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저도 엉덩이 열심히 쳤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아 아 이거는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아 조금 모르셨네 날라가 아 일찍 말씀드릴꼴 아 아니 이거 맞는데 아 나 마음이 아프다 진짜 아 아 리퍼는 맨날 길맛아 아니 방금 아 너무 미안해 나 땜에 아 씨 저리가 아 내가 먹을거야 아니 이거를 꾸준히 먹는건가요? 아 저 무력이 상당히 순주해서 유틸리티가 아 아 유틸리 좋아서? 어쨌든 아 전투 아 이거 먹으면 쿨감이라고 이런거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촉촉하게 잔열먹을 수 있어서 무력으로 먹을 사람도 이런거 먹는다고 저는 사실 무력이나 이런거보다 기도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음 하 아니 아드 아 아드? 아드? 아니 아드레날린 유지가 힘들다 아드? 아 오해할뻔했어요 네 확인할겸 해가지고 그 혹시 일단 문양대 한번 실시할 것 같기도 근데 아 딜탐이 아니라 그 어떤거 케어해드려야될까 고민중이였어요 저 지금 수리중 수리중 여유롭게 내구도가 떨어져서 수리컨 수리컨 응 멋있다 아드? 이게 바로 백시니퍼? 아 그쵸그쵸 카운터 또 보여주시나? 아 당연하죠 아 나이스 홀리나잇 역시 홀릴 카운터는 너무 맛있다 아 아 아닙니다 음 오해 오해니 이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 다행이다 조금이쯤 말씀드려서 들어오셨나 어 뭐야 오케이 아 굿굿 엉덩이 잘 잡으시네 아 그럼요 그럼요 엉덩이 잘 잡으시네 그건 센스가 좀 있다랄까 뭐 설마 지금 돛 벨들인데 뭐 스킬 막 쓰고 계시고 이런건 아니죠? 아이 이거 갈 줄 알고 이게 경험과 이제 숙련도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아 아 저는 또 이제 막 중대원분들에서도 임팩킷 치면서 그럴꺼같은 스킬 몇히도 안하거든요 제가 빨노 제가 파노 어 어어어 허 허 무슨일이 있어? 허 허 허시 날 못받다 해보냈어 뭐 사고있나요? 아아 아니아니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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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별을 좀 좋아해가지고 아 그쵸 그쵸 아예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아 이거 근데 경제상품에서 하면은 백탑이 더 좋아요 아 스파랍도 여기 빨리 가겠구나 백탑으로 아 좋다 캐릭터 그쵸 그쵸 어 그렇네요 아 데뷔한편 한 세월 걸어와가지고 그냥 멀리서 열한스트리까지 정말 너무 널더라구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아하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되게 게임 잘하시는거 같아서 아 아 아 뭐 어디로 막 스페인 민사쓰고 달려가시던데 뭐 맛있는거 있었나봐요 아드로폼 그 포도주스 좋아하시나봐요 아 좋아하긴 하죠 그 당이 떨어지니까 포도주스 음 들어오시고 아 나이스 와 진짜 이제 박스팟 가셔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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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이난나 안에 있으면 괜찮은거 아시죠 그럼요 그럼요 아 다 아시긴 하신거죠 그럼요 그럼요 역시 아드로폼 먹고 지겠어 아 진짜 제발 나와라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내가 아드 들면 암살한다고 그러고 공형님 드니까 진짜 아무도 아 어 뭐야 어 리포 어디갔어 어 뭐야 아 뭐야 아 죄송해요 제가 아드로핀도 안 들고 이겨버렸네 어 죄송해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이 아드도 안 들고 이겨버렸어 아 이런 가시죠 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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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이크 들리나요 아 마이크 잠깐 끊긴듯 아 축하드려요 아 아 죄송해요 이런게 또 재능의 차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아 알려드려요 리포 좀 제가 아아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아 잠시만요 나 세곱이 18각 좀 낄게요 네네 세곱이 18이요 네네 급할땐 최고의 힘인가 응 흐흫 아 로아 재미없다 흐흐흫 하아 아니면 그 데빌한터 하실래요 이거 캐릭이 좋아가지고 아 이렇게 데빌한터 좋죠 저도 데빌한터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스피어 대현이요 네 스피어 대현있죠 응 아 헤엉 킁킁 아 그러네 둘 다 세우면 1파티바드님 와야되는.. 아 근데.. 아 아니요 저는.. 저는.. 좋죠 바드님 어떻게 오시면 제가 맞춰서.. 근데 약간 제 아드로핀의 추구가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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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아니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아 내가 잘못 먹었다 그 말이지 내가 실수를 했다 그 말이죠 아 그쵸 그쵸? 네네 저는 홀나님도 맛있었고 바드님도 맛있고 저는 그냥 서포터 에오가여가지고 네 근데 회수 들고 가시나요? 회수요? 응 암수 들고 가나? 회수 들어도 되겠지? 어차피 딜 낙낙해서 그쵸 근데 왜케..왜케 빨라 숙제가 저는 시정도 들고 가려구요 시정도.. 아 근데 아드로핀까지는 아직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랄까? 흐흠 아 로안 출근해서 구멸 사야겠다 하아 시정없고 암수들고 가심이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누굴까? 미퍼가 무력이 그렇게 좋다고 하셨어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저쪽이 저쪽이 안하고 있나? 어 됐네요 아 저랬네요 어 공대형 의심하시는거에요 아니죠 이제 어 아니죠 아 저는 공대형을 악기고 아 저는 혹시나 그 샷건 아까워서 무력에 샷건 아끼시는 줄 알고 샷건이 쿨이었어요 있었으면 썼을텐데 아쉽게 쿨이었어요 샷건 연산 안쓰시는거 같은데 모션이? 아 쿨이 좀 길지 어 렉 렉 렉 혹시 그 렉도 컨트롤 하시나요? 렉도 컨트롤 하냐 야 아 아 헬프 오케이 아 네 이슈 이슈 작은 이슈 이게 팀원을 믿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다 나오는 거죠 이슈 사랑하죠 궁대형 아 나 왜 렉게 왜 렉걸리지 아니 나한테 내 컴퓨터에 무슨 짓 하신거에요? 없던 렉이 이슈 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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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하 어ㅋㅋㅋㅋ 아니 블레이드님이 되게 빠르시네 움직임이 아 블레스터가.. 어 블레스터가 먹.. 아 급타울나랑 블레어가 먹고.. 아 이거 다 됐으니까 그 핑.. 브리핑 좋아요 브리핑 좋아요 아 보는 중 보는 중 아니 아 잘하셨어요 아 괜찮은거죠? 아 뭐 프라이! 그 정도 도와줄 수 있어? 아 그죠 괜찮은거?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겁내지 마요 깨드릴게요 버스비 안 주셔도 돼 안 주셔도 돼 안 주셔도 돼 안 주셔도 돼 저희를 뭘로 보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시간 정지 물량 들고 오셨으니까 쓰시면 될 거 같은데? 고급 회복량 들고 오셨나요? 피가 안 차네 그 무력할 때 샷건냉사 같은 거 써도 좀 좋을 것 같애 아 곤찬님이 아 그 버스비는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버스비는 그냥 뭐 딴 거 필요 없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그거면 다들 용서해 주실걸요? 다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오늘 하루 함께 레이드 많이 배웠습니다 요런 거 한마디면 뭐 다들 아 뭐 물약자리에 아드로핀 하나 더 들 수 있나요? 물약자리에 아드로핀이 하나 더 들어가고 이런 게 있나? 물약을 안 드시길래 그렇게 알뜰살뜰 해야 구멸 여러 개 사나 보다 진짜 하하 근데 또 이게 그런 기억 들었어요 그래서 아보 1,3에는 애들 장난이고 5,6이 또 진짜로 그런 게 뭐 1장 abla가서 무섭국 홈플 하신다고 요런 게 아, 네. 아아. 어떻게, 오케이. 그러면은. 아, 아니, 아니, 초운데 솔플해야죠, 솔플해야죠. 일단 솔플해야죠. 아, 아니, 무서워서 솔플한다고요? 아. 데브란터가 무섭긴 하죠. 사실 캐릭터가 좀 생긴 게. 그치, 캐릭터가 생긴 게 무섭긴 하지. 우리 오감, 육관. 아, 오감, 육관 뭐 좋죠? 뭐 어떻게. 근데, 그 좀, 저, 저만 같아도. 아직 잘 못해서 죽으셨으니까 좀 속상하긴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웨이 없이 될래나? 누구 없어서. 해볼게요. 보여주나, 리퍼? 이거 혼자 쏠면 되나? 됐네요. 아니, 나랑 스탬할때는 그렇게 새고 흐리고 뭐 실수하고 그러다니. 왜 여기선 다 아무도 실수를 안해? 어? 아니. 왜, 왜 이래? 아니, 대신 해주셨잖아, 실수. 야, 야, 감사했어, 감사했어. 시청자 분들 감사해가지고. 이상하다. 아니, 엎조작 해놓으려고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 그거 핑 못, 못 치키나 본데? 아, 그, 아 트라이인데 너무 그러면 사살이 올라간다, 여러분. 너무 핑 찍고 그러지 마세요. 트라이팟에서 막, 나 꼽줬다고. 진짜, 걱정되네, 진짜. 이럴거면 트라이팟 왜 만들었냐고, 다들. 아아아. 음, 한소리 나온다. 아아, 음. 아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한소리 뜨끔하게, 따끔하게 했어요.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이쿠, 감사해요. 아이쿠, 감사해요. 아이쿠. 아이쿠, 노고가한테 꼽을 줘. 아 그쵸 폰노래가 별로 나오고 제가 원래 모코코랑 트라이하는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훌륭한 파티원이 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좀 짐 짐덩이 아니까 좀 짐덩이지만 짐덩이지만 하지만 다음번에 캐리도 하고 해주시면 되지 아 아 그치 짐덩이 그쵸 탕가노리 킴 말고 짐덩이지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셔도 짐덩이 요즘 모코코를 꼽을 주는게 좋나봐요 아 나이스 그거 버스비는 감사합니다라고 치주시면 될거같아 채팅으로 아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대원님 아 대원님 있었으면 여기 대원님 자리였는데 그쵸 잔혹한 12사 아 세구비 18가기 좋긴 좋네요 많이 세졌다 아 그쵸 세구 18가기 30가기 아 그게 약간 비슷해요 아 약간 비슷하다고 음 음 아 근데 이거 가족사지 안나왔어도 잔혈이었을걸요 대원 그치 30가기인데 당연하지 선생님 선생님 저 그런 추첩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뭐 5관 6관도 한번 가시나요 선생님 이번주 노말 솔플 포기하시고 같이 가주시면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그러면은 음 음 어디 무 무 대송공 어디 없나 좀 찾아볼게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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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 안 먹고 가잖아요 만찬 필요한가요 아이 뭐 만찬 지금 이미 대송공 드셨잖아요 아유 무슨말씀 안 먹었어요 선생님 무슨말씀 아 근데 오늘 컨디션 안좋은데 아 버스 업둥이 업둥이랑 같이 아 그래도 아하 아하 근데 업둥님이 너무 귀여워갖고 아하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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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혹시 뭐 일단 5관 6관에서 메테오 브리핑 이런거 좀 필요하신가요 아 저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알아서 대충대충 깔고 하니까 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혹시나 필요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혹시나 네 뭐 불안하시면은 괜찮아요 그 좀 실수하실 것 같아도 저는 좀 너그러워서 음 음 음 기습에 대해가 전문이 맛있는게 안뜨네요 맛있는게 안뜨네요 가죠 아 대성공 어디 없나 아니 대성공은 어떻게 찾은거야 이 아침에 윙님 어서오세요 아 아침부터 뭐 필요하시면 제가 좀 만들어드릴까요 어 만들어 주시겠어요 대성공 오오오오 아니요 아하 아 아 아 네 잠시만요 음 아 뭐 만찬 필요하시면 드시고 오세요 더 만찬 먹는 법을 아직 못 배워가지고 방제가 아직 안 바뀌었네요 아이고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아 너 왜 이래 방제 자꾸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리퍼 대 대현 아니에요 대현 대 리퍼에요 음 좋네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는 5,6 간이니까 아시죠? 사실 일상은 그냥 애들 장난? 애들 장난 정도라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지? 5,6 가실 분 있나요? 혹시 더? 5,6 5,6 5,6 가실 분 없나? 아 근데 확실히 사또님이랑 숙제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워낙 더 왜요? 재능형 모코코어라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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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어 네네 148이시구나 아 네네 아 148 욕하신 거예요? 어 48 18이라고 하시 148 어 오 이렇게 되네 140 그리고 8 아 약간 빨파 초인처럼 140,18 이런 느낌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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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파 초인 이런 느낌 음 음 음 음 아 모치하이 음 건설 우리 무력이 그래도 괜찮은가 아 음 음 요렇게 주고 음 근데 무력이 괜찮은데 그 누가 샷건에 압도를 안박았는지 아니면 샷건을 안쓰는지 안하더라구 아 저 만찬에 최후 전설압도 박아준 사람인데 만찬 하나 쓰고 QW1을 안하던데?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거 그 쿨이었어요 쿨쿨쿨쿨 쿨쿨쿨쿨 아이씨 비쑥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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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같이가시고 월워드님이나 월워드님이나 월워드님 없나요? 월워드님 없나? 아이씨 월워드 없나 아니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따지는데 되게 까탈스러웁시다 아 진짜요? 흐흐 아 안 따지시는구나 흐흐흐 흐흐 아 그러면 뭐 이렇게 가도 괜찮지 않나? 광각에 치적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는 뭐 완전 오픈마인드라 아아 이렇게 아 민심챙기 아아 아니 진짜로 흐흐 아 저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배울게요 아이 근데 너무 그 모코코 시절부터 너무 많은거 늘라고 하시는거보다 천천히 템포 맞추시는게 좋을수도 있어 리퍼가 이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건 달소 랑 아 카운터가 아 아쉽게도 1카밖에 안되네요 아 대현이 안되나요? 대현이 그냥 아 고 어? 대현 대현이 이카 될텐데 아 대현 이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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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 선생님들 저 보고 있어요 음 어떤 채팅들이 오가고있나요? 궁금하네 역시 최고의 대현이다 이런거? 저희방 너무 착하셔가지고 네 위약물고 채팅창 안보는 중 위약물고 안보시네 음 저기 리퍼는 원델의 148인데 왜 이렇게 꽃머임? 아니 저기 리퍼님 왜 저러지? 아 뭐 이런거? 이런 채팅들 있네요 으흠 네네네 좋네 아니 요즘은 398가기 이스코드하면서 레이드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전 진짜요? 어 어 저는 아 배울라고 배울라고 어 그쵸 그쵸 배울라고 예 배울라고 배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배울라고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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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리퍼가 쌓을거 쏙 싫어하냐? 그러는데요 어떻게 된거죠 선생님 음 음 음 아니 쌀거숲 아니고 그 침묵하는 거인의 숨만 꼈습니다 살아서 다시 아직 카드 각인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아 아 대체님 그 얘기만 다 농담이에요 아 진짜 오케이 아 거짓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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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워드웨어가 되게 진짜 없네 월워드웨어가 되게 진짜 없네 월워드웨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수부링 아니신 분? 수부링 아니지 한번 여쭤보면 아 좀 빨리 도록해 사람들 네 맞아요 저요 아브링이죠 아브링 정도로 가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쵸 똑같지만 네 어서오세요 꼬모님 비자님도 어서오고 오늘 이렇게 1주차 2주차 분들이랑 같이 가는게 좋더라구요 공형님은 수브링 파티만 다니신다면서요 저요? 저는 수브링 파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오 오셨다 창술사님 오셨네요 아 저 딱 좋네 파티 그쵸? 딱 좋네요 혹시 뭐 여기서 아드 드시나요? 시장 드시나요? 저는 아드 들고 가요 오오오 안 죽어서 아까 물약 쌀먹을 많이 하시니까 뭐 만찬 드시고 오세요 공형님 아 저 만찬 먹었어요 저는 그냥 일반 만찬 대성공 안 먹었고요 아니 안 먹고 갈려고요 아직 남아 있잖아 대성공 그거 어떻게 없애 못 없애지 아 맞아맞아 없앨 수가 없네 오 만들어 주셨는데 시청자분의 성의를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쵸?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어? 여기가 물약 6개 남았네 잠깐만 회복 물약 6개요? 사는 중 사는 중 정령의 회복약 사는 중 네? 열 개 열 개요? 네 왜죠? 너 많이 샀나? 네 그쵸 좀 많이 샀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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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정가 두 개만 들고 갈라고 정가 두 개요? 네네네 두 개만 있어도 되겠는데 어차피 누우.. 누우시면 되니까 누워도 저희 같은 경우는 경미참 누쿨 경미참 이런 거 없어요 참여하시면 돼요 아아 누워도 경미참 아니다 아 네네 아이고 춘복님 어서오세요 수술 잘하셨어요? 오전에 하신대매 채팅 치고 보니까 그럼 이게 2대2인가요? 응 2,4 리터님 자녀 1,3 제가 자녀되니까 아 오전이 아니라 5 5구나 아 그쵸 2대2네요 아 5,6이 5,6에서 이제 진검 승부지 아 그치 그치 여기가 진검 승부지 그쵸? 복령님 방송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치 이게 워낙 또 달콤한 소녀의 목소리라 춘복님이 이렇게 되게 귀엽게 바라보시네요 아하 아 손선생님은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 아니 워혐 좀.. 아 아니 마음씨 되게 따뜻하세요 중학생 소녀 같은데 오해실걸요 춘복님? 엄청 따뜻하 응 워혐이라니 무슨 워러드 지금까지 250분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250분 기다렸는데 네 아 워러드한테 종합 배템상자라 했다고요?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 그건 저 아니에요 이거 어디 유튜브에 올라오겠다 킴사또의 진실 해가지고 어? 그런 얘기 안했어요 전 그런 얘기 안했어요 네 진짜 안했어요 아니 지난번에 갔더니 아 근데 이번에 5,6 꼭 잘해서 사또님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번에 한우마타는 제가 떡실신 시켜갖고 여기서 해야 또 1대1이잖아 이렇게 보험해요 야 아 근데 진짜 나 진짜 가슴 깊이 있어요 어떤거죠? 그 마음이 음.. 사또님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 아니 과거에 집찹을 할까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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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자꾸 떠내니까 오토피셜 워러드는 존나 빛나는 회오리 수류탄이다 아.. 그러니까 워러드가 안 들어오지 평소 행실이 어..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 선생님 하.. 진짜 어휴 어휴 워러드 탱클럽 수상인데 워러드 탱클럽 회장 아.. 나는 그렇게 넬라가 그렇게 따뜻하던데 아.. 아 넬라 필요하신구나 넬라 좀.. 드려요? 아 전 넬라가 있으면은 뭐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그.. 워러드 분께서 파티원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챙겨주고 싶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아.. 아.. 그게 얼마나 눈물겨워 너무 감사하지 아.. 워러드랑 눈물겨운 넬라 싸게다? 이런 느낌인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본인을.. 본인이.. 그.. 그게 되게 못된 생각만 하셔가지고 못된 쪽으로 생각이 자꾸 드시나봐요 아.. 아.. 저는 워러드 너무 사랑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던데 아.. 워러드 안티팩클럽 회장이다 아.. 아.. 동력님 본다고 오늘 챙겨 입으셨대요 어.. 그.. 만찬 대성경을 챙겨 입으셨더라구요 대원님께서 아니.. 또.. 이상한 사람이 간 거 같은데 아이디가 뭐죠? 그 사람? 트위치 아이디가? 트위치 아이디요? 네 아.. 구멸을 빌려왔어야 됐어 구멸을 괜찮아 어차피 사또님 뭐 곧 누울 건데 뭐 어이.. 난 팀원을 위해서 암스톱 한테네 아.. 나도 들고 왔어요 어.. 아니 뭐 들고만 계실까봐 전 던지거든요 들고만 있자 안돼! 안돼! 걸릴뻔했다 뭐 이걸 맞는 사람 없어? 없지 없지 에이 아니 맞을까봐 사또님 맞을까봐 안되라고 외친 그거 병헌이 형 짤 알죠? 그것처럼 그 멀리서 보는.. 지켜보는 느낌 괜찮아? 포션 먹었어요? 나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근데 아니 내 컴퓨터에 무슨 짓 했어요? 렉법도 하시더니 선생님 뭐 문양이 뭐 나왔다 이러면서 막 그런거 없거든? 아 그.. 저는.. 그냥 팀워크를 위해서 별부터 드셔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뭐.. 못 깎었어요 뭐 내 못 썼어 이러면서 막.. 뭐 이런 구질구질한 그런.. 아.. 아니 저 생각도 못했어 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그런 핑계를 댈거란 생각.. 와 나 생각도 못했어 아 나 문양 이것땜에 자녀라 못내았다 와 진짜? 와 생각도 못했다 와 되게 역시 방송인이라 그러는지 창의성이 와 생각하는 그게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이 역시 최고의 스트리머 자 소름 돋았어 방금 난가? 어 나네 기믹스 행중 기믹스 행중 아니 기믹스 행중 아니 기믹스 행중 아 네 아니 딜 안 할려고 오시는 동안 딜 안 할려구요 저 그것 때문에 또 못 드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깐 아 아 너 인터넷 렉 왜 그렇게 걸리지? 알트탭 중 알트탭 컨트롤 뭐 한 5초 정도 셔도 상관없지? 야 오케 셧 좀 셧을 아 공배원들한테 짬처리하고 5초 동안 쉰다 아 그게 아니라 딜컷 아니었습니까 딜컷인데 거의 샷건년사 땡기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나만 치면은 딜컷 안해도 되니까 되게 그 팀워크적.. 어 지금 아 문양 괜찮아요 문양은 뭐 아 딜컷 아니었구나 나 뭐 하나 없는데? 뭐야 뭐야 어 됐다 아 깜짝이야 흐흐흐흐흫 아 이게 걱정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약간 뭐라 그거 아시죠? 상상병 같은 거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딴게 눈에 보여야지 저거 막 어디 개울까 해 네놈 고양이 마냥 뭔가 실수할까봐 아 상덕병 같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 네 그쵸 그쵸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너무 따뜻하시네 또 가는 중 가는 중 어깨 어깨 아우 비퍼 좋다 이동기 역시 비퐁봐 아 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서 아 아니요 저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아 내가 지금 저기 대헌이 집중중이야 사고칠까봐 실수할까봐 남들한테 욕먹을까봐 레이더지 말씀하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말 안걸게요 아 아 아 아니 그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괜찮아요? 아 저는 뭐 네네 뭐 딜 넣느라고 막 스키탕 보면서 그런거 아니죠? 에이 절대 아니에요 넘어가고 이런거 아니죠? 아 에이 여기서 넘어진적 없으시죠? 에이 그 저같은 경우는 가끔 하늘을 날고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안날아서 아 아 너무 안날아서 아 너무 안날아 이거 1파틴 왼쪽인데 아시나 아 아 저희 먼저 하면 안돼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샷건 연사만 쓰시지 말고 어차피 내부가면 스킬쿨 도니까 화끈하게 이따가 하실때 잘 부탁드릴게요 igger 보고 끝 아 완벽 완벽 뺐 오오오 음 아 저가 시간 만들면은 이제 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침착하게 플레이하시면 될 것같아요 아이 샷건년사 당길까봐 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안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샷건년사 당기면 아무것도 안할까봐 샷건년사 안쓸까봐 무력하는데 할수도 없는데 너무 긴장됐네 진짜 긴장하셔도 마이크 못하시면 말씀하세요 힘드시면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그... 사촌동생 계곡에 내놓은 것 같애 아 너무 걱정돼갖고 3스텝 못싸우신거 아니죠? 그쵸 다 싸웠죠 아 저 또 굿굿 굿굿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리필 안하고 나와도 괜찮았겠죠? 아 굿굿 아니 어디가 서있대 아 아니 마이크가 자꾸 끊기네 아 그쵸 그쵸 오빠가 이거 같애 음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그 문양 같은 거 순서 기억하실 줄 아나? 아아 해볼게 해볼게 아 여기도 샷건년사 이런 거 쓰셔도 돼요 무력하실 때 충분히 쿨 도니까 아끼지 마시고 만찬 하나 쓰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아 혹시 방금 전에 몇시였는지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 그쵸 그쵸 혹시 뭐 어딘지 한번 찍어보실래요 아 저기네요 저기 아 네네 어디죠 어디 네 아 아 아 아 뭐 안 날아가신다면서 날아가시네 아 아 이거는 아니 놀이공원을 같이 함께 즐기는 건데 아 놀이공원 함께 즐기겠고 아 어 야 어 아니 야 같이 공평하다 아 나 날아갈 것 같아서 내가 동 vid 현명 잘 안나안 Don't let me formul 네네 아 아 들려요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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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자막 다시 bracket 근데 본인도 힌별이 있나? 아 요새는 2개 버그 좀 있다네 아 되나? 힌별 2개? 아아 아아 그런 버그도 있는가? 어머렀네 또 그런 버그가 있는지는 아니 힌별이 좀 없거 아니야? 아 그 아 나 진짜 와 그런걸로 나 진짜 몰랐어 아 근데 진짜 창의성이 대단하시다 아 아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구나 누군가야 이게 아 이렇게 또 하나하나 배워가네요 저거 아 쫓아졌어 목욕판들 배우는 사실 너무 좋은데요? 카운터 까비 깝카 깝카 낙카 낙카 깝카 깝카 어 쉬고 왜이렇게 멀어 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이거 설마 아예 기믹스 이거 샨비도 안되잖아 이런 아 어쩔 수 없어 아 저 시정될게요 일단 시정될게요 일단 시정될게요 일단 시정될게요 아니 힌별이 왜이렇게 멀줄이야 죄송합니다 아 아니아니 누가 이걸 안 누르냐 자꾸 아 여기서 막 구질구질하게 딜하고 그런거 아니 절대 없죠 방금 저거 아 못피할 수도 있었어 못피할 수도 있었어 이런바둑이 이동기가 좋은 아 그냥 파란색 들어갈걸 아 겁나서 파란색 가면 죽을까봐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냥 피 조금 달기 싫어가지고 그 요청내다가 아니 그 고객님 네네 잘 알려주셨어야지 아이 죄송하네요 아 네네 갈게요 내가 챙긴다는게 아 이게 쉽지않네 마이크하랴 소녀 챙기랴 마이크패션에 말씀하세요 레이더다 마이크패션에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런건 아니고 아 네네네 이게 소녀의 마음을 지켜줘야죠 아 어 흥별이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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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흥별이여서 죽었어요? 와 창의성이 존경스럽습니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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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감 아 혹시 모르실까봐 뱀감 뱀감 굿 뱀감 굿 뭐 나오셨죠? 선생님 뭐 나오셨는데요? 아 저는 그냥 뭐지? 육각형이네요 그냥 설설 오출아다니는 중 별부터 드시니까 육각형이 좀 힘들다 뭐 이런건 아니죠? 아 그쵸그쵸 아 그쵸? 네 혹시 또 육각형이라고 다하실까봐 막아주나 리퍼 이거? 에이 리퍼 도망가야죠 아 아 가능한데 아닌건 아니지 노파콘 나 못봤는데 따라다니면 되나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아니야 자근이 씨 자근이 씨 아이 자근이 씨 확인 자근이 씨 확인 아 근데 엉덩이를 못 잡으시니까 그냥 엉덩이를 까시는 것 같은데 엉덩이를 못 잡았을 뿐이다 괜찮아요 이게 처음엔 힘드니까 사멸이란게 엉덩이를 맞고 날려가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지 딜컷인거 아시죠? 엉덩이를 맞고 142주까지 밀려있네? 무슨 일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샷건전상 한방 땡기고 갔나봐요 이건 못참지 하고 어 잠깐만 오케이 나 피 왜이러지? 정신 안 차려 물약 없으시면 좀 드릴까요? 에이 있죠 있죠 짧아서 피시니까 아 그죠 그죠 아 네네 제가 전가 한 두개 정도는 사드릴 수 있어요 아 두개요? 아 좋네 네 두개 정도는 제가 일시불로 다 사드릴 수 있어요 아 뭐 심구 막 먹으러 가고 아 그런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피하느라 피하느라 아 기믹 수행 해야지 그럼 세로 터지는 거 아시나? 아 세로는 이렇게 가로 세로는 아시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우 리퍼 빠르다 좋다 좋다 캐릭터 어 이동기 가지고 죽을 수가 없겠는걸? 그쵸 그쵸 죽을 수가 없지 그니까 대원이는 이동기가 너무 안 좋나보다 계속 죽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안 좋나봐 그쵸 근데 뭐 여기서 뭐 보안을 했었을 때 있으세요? 저희 뭐 아무거나 쓰죠 뭐 뭐 푸님 뭐 어떻게 뭐 디라레가 집중하셔가지고 어떻게 피클 보고 그건 아닙죠? 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 네 아니죠? 네네 요번엔 제가 좀 더 톤스 업을 할까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근데 뭐 샷건 쓰실건데 쓰시려구요? 뭐 그거 그거 뭐 잔혹한 추적자 이런거 하나만 쓰는거 아니죠? 보이시죠? 샷건 박는거 굿굿 역시 잊고있었다고 좋아요 무력 너무 좋구요 이야 역시 카운터에 기재 킴사또님 와 진짜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이길 수가 뭐 이길 수가 빽담는거 뿌긴허다 그죠 잘 빗네요 어? 아 뭐 제가 계속 길탄마다 좀 마이크가 아 아니 힘드신거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아 아 아니 전혀 안 힘든데요 뭐 어떤 얘기 할까요? 첫사랑 얘기라도 할까요? 초등학교 첫사랑 얘기? 어떤 얘기? 어떤 얘기? 초등학교 첫사랑 얘기? 어 아 못소리여가지고 아 못소리여서 아 근데 첫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오케이 초등학교 짝사랑했던 그 옆반 친구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 이거 힘드신가 집중하시느라 말 안나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완전 아싸입니다 아 아 근데 아크라시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럼 된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지 아 아 제가요? 여기 나가셔야 되는거 아시죠? 어 한 명 못나올거 같은데? 와 나 나왔다 굿 굿 굿이에요 굿 아 나 또 우리 소녀 못나올까봐 아하 걱정 그쵸 걱정됐어 걱정 쪼르신줄 알고 못 쏠 개구라 따님이 일곱살이심 아 따님이 일곱살이요 야 야 야 아 근데 적당히 타라했봐 아 세븐니엘소 아 한창 이쁠때다 아 나중에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말도 안해 뭐 이번에 놀이공원 탓이 되나요? 혹시 놀이공원 타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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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요 나오네요 굿 카운터 까비까비 깝카 깝카 아 내 리퍼만 탔는데 아 혹시 리퍼도 키우시나요? 아냐아냐 아 네 남다여서 여캐를 못 건들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여캐끼는 남다 유터블디 뭐 하남다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음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어 이런 얘기다 또 괜히 에이 뭐 논란될게 더 어딨어 논란이 한두개도 아닌데 그런가 그런가 혹시 절구 주... 난 바드님의 절구가 그렇게 주실 때 마음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니 너무 이제 네 이상형 이상형 전 안 먹을게요 절구 드세요 드세요 오케이 굿 맛있겠다 어 가시 왜 이렇게 많아 가시가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서워 아 선생님 자꾸 뭔가 길탄만 대면 아 지금 기믹 수행하려고 그 흰색 찾는데 흰색이 어딨지 언제 나와 빨리 나와줘 자 이것도 못 들어가시지 말고 아 아 아직 안 잔해 나카나카 야 뭐 질도 해 카운터도 해 기믹이랑 기믹이랑 베비랑 다 하네 어 그러게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한 번 죽고 두 번 죽어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성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사또님의 성장 드라마 정말 사랑스럽단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봐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드탄도 내기고요 어 네네 어 리퍼님이 서위타다고 어 아 굿굿 완벽하네요 굿 그럼요 그럼요 혹시 그 음 네네 육관문에서 네 이렇게 같이 해 준 시청자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혹시 얼마 있었어요? 골드 골드요? 저 46,000골 있습니다 그러면 육관문에서 이거 말고 육관문에서 질방 진사람한테 진사람이 삼만골 입찰하기 어때요? 삼만골 입찰해요? 진사람? 네 아니 구멸 3개 끼고요? 나 구멸 빌려줄 사람 나 구멸 빌려 와 진짜 구멸 3개 끼고 와 아니 시청자분들 싫으신가? 어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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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세 개를 끼고 이거 오마이갓 맞지 에스터가 왜 안타지? 어 그래도 바로 빼시네 그죠 팀원을 위한 플레이, 기믹 수행 이야 이건가? 이게 2건가? 크리가 왠께 안뜨지 그거 그 Q스킬 좀 한번 써주시겠어요? 그 치명타 10%가 적용이 되는건데 아니 그 이거 샨디가 위치가 어 어 됐다 왜요 왜요 아니 뭐 킬이 돼요? 이 드략이? 네 아니 아니 아 네 에어 뭐 겁나시면 편차히 들어가셔도 돼요 아 오케이 아 에어 아 아 살았다 아 아 아 오케이 아 좋았다 오케이 후 긴장하셨으면 화장실 좀 다녀오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화장실을 안가가지고 사진에서 다녀오실래요? 아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안녕히 오세요 지금 몇%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수사 나오면 감사하죠 육관에서도 혹시 아드 들고 가나요? 아 육관은 무조건 시정이죠 사람일 모른다고 나 때문에 리트나봐 저는 수사에 구멍을 이용하시나요? 제가 더 이상 tenho 뭐 네